스테이트 요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전 에피소드에서 펑션과 이벤트 간에는 서로 연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이름이 있을 것이고. 이벤트 네임이 있고. 이벤트에 할당된 펑션의 이름도 필요하겠죠. 펑션 네임. 이렇게 세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세트로서 이 데이터가 어딘가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야지 엑셉큐트 펑션이 호출됐을 때 피닉스가 이벤트에, 특정 이벤트에 대응하는 펑션을 불러와서 실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어디다 저장할 거냐는 거죠. 이 정보를. 그죠?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우리가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는 ETS 테이블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죠? 혹시 ETS 테이블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이 수업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수업은 이전에 피닉스와 엘릭스를 공부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피닉스와 엘릭스를 공부하신 적이 있으면은 다 ETS 테이블 내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ETS 테이블이 뭔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러 어태치먼트에서 핸들러 테이블 하나 만들어요. 만들고, 다음에 스타트 링크 젠 서버죠. 똑같은 젠 서버 프로세서에요. ETS 테이블은 프로세스에 소유되는 방식이죠. 그 프로세스가 죽게 되면은 ETS 테이블도 같이 다 메모리에서 사라져버리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죠? ETS. 얘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인메모리 DB이고, 그리고 owned by a process. 프로세스에 의해서 소유권이 소유가 되고, 이 프로세스가 죽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ETS 테이블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진행되는 DB입니다. 그래서 일단 핸들러 테이블을 해서 핸들러가 펑션. 이 펑션은 우리가 핸들러의 지칭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펑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펑션이 바로 핸들러입니다. 핸들러 테이블으로 하는 것은 이벤트와 그 이벤트에 할당된 펑션들이 서로 키밸류로 쭉 나열되어 있는 DB 테이블을 말하는 거에요. 그죠? 리드, 컨크러시, 이 세가지 의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프로텍티드는 우리 리눅스에서 온 거에요. 리눅스 개념이고, 마찬가지로 얘는 리스트 개념, 셋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ETS 테이블을 만들고, 그래서 테이블을 리턴 하죠. 이 테이블이 스테이트입니다. 그죠? 이게 스테이트에요. 그래서 그 코드가 어디 있나요? 핸들러 테이블에서, 여기 있네요. 여기 핸들러 테이블 내용, 맨 위에 있는 내용, 어디까지 인가요? 스타트 링크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에서 하나의 모듈, 스테이트라고 하나의 모듈 안에 딱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도 읽어보시면 바로 이를 하실 거에요. 그리고, attach 펑션은 아직까지 넣지 않았고, 스타트 링크, 스타트 링크 있고, 조금 전에 봤던 이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한 거에요. 그리고, 핸들 콜, attach 콜입니다. attach 콜에서, attach 하면 이제 핸들러를 이벤트에다가 할당하는 겁니다. 그죠? 스테이트의 테이블. 이건 어디서 넣은 거에요? 이 부분은 바로 데프 모듈. 여기서 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에요? 핸들 콜, attach 에서, 사실은 이게 먼저 넣어야겠죠. 이게, 그죠? 이게 인터페이스 펑션이잖아요. 인터페이스 펑션이고, 얘는 서브 펑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펑션을 이렇게 호출하도록, 텔레메트리 핸들러 테이블 쭉 해서 이걸 호출하면, 얘가 이만큼이 정확히 이 와 스타일을 붙죠. 그죠? 순수적으로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순서를 바꿔놨어요. 자, 해서, attach는 뭐에요? 핸들러를 이벤트에 할당하는 펑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프 데일리게이트 펑션. 우리가 코딩할 때 데프 데일리게이트는 그렇게 본 적이 많지 않은데, 간단한 겁니다. 그냥, 일종의 엘리어스에요. 엘리어스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여기다가 인터페이스를 다 몰아놓은 겁니다. 인터페이스를 몰아놓고, 이렇게 몰아놨죠? 세부적인 펑션들은 각각의 모듈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 펑션은 여기서 데일리게이트에서 그러니까, telemetry.attach function telemetry.attach function 호출하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telemetry.handler.table.attach function 얘가 호출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데프 데일리게이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렇게, handler 테이블, 얘를 child로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gensub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것이 실행되도록 구성을 했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벤트 이제 execution 입니다. 이, 부착되어진, 부착되어진 이벤트에 부착된 핸들러를 호출하는 것. 그게 executer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먼저 list네요. 특정 이벤트에, 특정 이벤트에 할당되어진 핸들러는 하나 이상입니다.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map이고, ets lookup입니다. lookup에서, 특정, ets 테이블에서 특정 이벤트에 할당되어진 핸들러 펑션들을 호출하는 것. 그게 list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에도, 얘를, 사실 얘가 먼저 기술되고, 그런 다음에 얘가 기술되어야 되겠지만,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렇죠? 똑같은 데프텔리게이션을 이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execute 버튼입니다. execute 버튼은 일단 찾아야겠죠. 어떤 이벤트에 어떤 핸들러가 할당되어 있는지, etvs 테이블에서 찾아오는 거고, 찾아와서 그런 다음에, 그 펑션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그것을 호출해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벤트, 매저먼트, 메타데이터. 그렇죠? 이렇게. 이것만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중에서 몇 가지가 빠질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펑션을 정의하는 데 따라서 다 다르게 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제 실행할 때 테스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telemetryAttach, 얘를 호출했죠? telemetryAttach를 호출하면, 사실은 telemetry.handler.attach, telemetryHandler.attach 펑션이 호출되는 거죠. 그렇죠? 핸들러 아이디고, 그리고 이벤트 네임이고, 그리고 핸들러 펑션이고, 닐, 일단 메타는 옵션은 닐입니다. 이 이벤트에다가, 이 펑션을 핸들러로 할당을 하되, 그리고 이 세트, 이 펑션의 아이디, 고유한 아이디는 이걸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디를 서로 다르게 해서 여러 개의 펑션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제가 나오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핸들러2, 똑같은 이벤트잖아요. 똑같은 이벤트고, 그리고 펑션 내용은 좀 다르네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펑션도 비슷하고, 하지만 어쨌든 아이디가 달라요. 아이디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조합이 되죠. 키별로 조합. 그렇죠? 그래서, sender 프로세서, 이거는 테스트용 펑션입니다. 헬프 펑션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프로세서, 테스트 프로세서는 뭐예요? 셀프잖아요. 셀프. 테스트 프로세서에다가, 이 메시지를 보내라. 메시지를 보냈으면, 메시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확인하는 게 이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어테치된 펑션을 호출하는 게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다시피 이벤트, 그리고 옵션으로서 레이턴시와 스테이트스 코드 200. 이 세 가지가 지금 위에 있는 이 세 가지예요.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이벤트, 메즈먼트, 메타데이터. 이 세 가지라는 이름으로 보낸 겁니다. 이게 특정한 이름이 정해져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이 이름은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고,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credo하고 dialyzer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dialyzer는 우리가 쓰는 것이고, credo는 제가 쓴 적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 당장 우리 코드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dialyzer도 쓰이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코드 보시면 이렇게 다 스펙을, 펑션 스펙을 다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좋은 현상이죠. 펑션 스펙을 지정하기 위해서 dialyzer를 집어넣는 것이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이 텔레미트리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dialyzer 이것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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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 체인지 부분 들어와서 다시 보시죠. 그래서 펑션들, execute 펑션입니다. 이 텔레미트리 엑스에서 이렇게 텔레미트리 엑스가 아니라 이벤트 볼까요? 이거는 지금 텔레미트리 엑스에 들어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도록 execute 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execute 펑션은 아 그렇군요. execute 펑션은 텔레미트리 여기다가 컨텍스트 컨텍스트 모듈에다가 넣어뒀어요. 근데 attach와 detach는 handler 테이블 여기다 뒀습니다. attach 들어가 있고, detach 들어가 있고, list 핸들러 list 핸들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특정 이벤트에 할당된 핸들러들의 목록을 ets 로 불러오는 것. 그게 요구에요. 그죠? 내용 자체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충분히 보고 싶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젠 서버의 콜백 펑션들 쭉 날려있죠. 그죠? 텔레미트리 엑스 execute 입니다. 내용 보시면 간단합니다. try to rescue catch L가 발생했을 경우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핸들러 펑션에 dot notation을 썼죠. 왜냐니까 핸들러 펑션은 이게 anonymous 펑션의 말이에요. anonymous 펑션이니까 dot notation에서 argument을 선달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테스트에요. insert 테스트 해보고 그러니까 핸들콜 attach 테스트입니다. attach 테스트 보고 list 테스트고 그리고 detach 테스트고 그죠? 나머지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문장이 잘 이해가 안된다. 이 부분이 어떤 로직인지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어요. 설명드립니다. Isaiah